자 게임이 시작이 됐구요 재미를 위해서 스코어는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? 림피아도 요즘에 못쓰고 림피아는 계속 못쓴다고 그랬었는데 걔도 쓰는데 자 지금 서로서로 지금 위아래 라인으로 제대로 가고 있구요 자 일단은 어떻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휘둘리나요 휘둘리나요 휘둘리지 않아요 자 자기꺼 넣을꺼 넣고 자 오야 민나형님 휘둘리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아요 자 닌피아 뭐야 클루님 야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야아 넣었구요 일단은 과일을 먹으러 가겠죠 과일을 먹으러 가겠죠 그리고 바로 빠져주고 자 컨트롤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빠져줬구요 자 지나드가 됐어요 이제 저기에 가둬주는 것을 쓰게 된다고 하면은 얘기는 달라지죠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야아 잘 살아났어요 이제 아래쪽 아래쪽 싸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싸움을 보도록 하면은 야아 먼저 공격을 하셨어요 흑하루카리님 저 과연 이게 선고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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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요 아아 선고를 못했어요 아 위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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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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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나요 지나요 야아 한마리 잡고요 아 루카리님이 잡혔어요 아아 선전을 했지만 빨간팀이 지금 우세합니다 하지만 위의 팀은 지금 빨간팀이 우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들어오라고 볼 수가 있죠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아직 모릅니다 밧도둑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저 밧도둑님은 저거 뭐냐 형장을 하게 두면 안됩니다 형장을 하게 두면 안되요 두는 순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파란팀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지금 밑에서 하고있을 때 얼른 도와줘야 밑에서 이득을 얼른 얻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자 방어는 아직 이게 라인이 뚫리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진 가능성이 있구요 코어정만 약간 불리해진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라인이 뚫리진 않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대신 잘 막아줘야됩니다 자 가운데는 일단 빨간팀이 잘 먹었구요 지금 빨간팀이 지금 레벨업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는 아니고 어느정도 유리합니다 자 좋습니다 위에서 잘 잡아먹었어요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야 밥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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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오 야 밥도둑 트리오는 아니지만 어쨌든 밥도둑 야 밥도둑 잘합니다 박도둑 팀들 잘합니다 야 좋습니다 클로님 잘하고있어요 하지만 아래쪽 아래쪽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쪽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굉장히 잘 버텨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아 지금 잡혀줬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내려와야되요 빨리 내려와야되요 지금 뭐하고있나요 지금 뭐하고있나요 빨리 내려와야되요 빨리 내려와야되요 지금 뭘 잡을때가 아니에요 빨리 내려와야되요 아하 이렇게 잡히나요 잡히나요 자 뺏기나요 뺏기나요 그대로 뺏기나요 아 뺏겨요 뺏겨요 아 뺏겼습니다 아 너무 늦어요 루카린이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어요 아 같이 싸워줘야됐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아 라인 뚫렸어요 자 위에서는 어떤 이득을 봐줄 수 있을 것인지 자 일단은 이득은 봐줬구요 저기서 이제 대결하고 있겠죠 그때 아래를 쳐가지고 아래쪽에다가 지금 골을 넣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또 나쁘지 않습니다 어허어허어허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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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좋습니다 아 ở 이런 스피드키한테는 안되네요 아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잡히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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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습니다 아 잡혔어요 자 야 밥도둑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야 잡히나요 잡히나요 잡히니까 잡히니까 잡히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와 잡혔어요 자 궁을 잘 썼고요 지금 아 빨간팀이 굉장히 유리하게 잘 풀어가고 있어요 아 위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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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도발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네 도발이 넘어가면 안돼요 이때 이의 상황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줘야됩니다 자 좋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 아 자 이제 다같이 모여서 내려가서 잡아줘야됩니다 이거 팀플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5대5 매치 과연 어떻게 설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천방은 누가 때릴 것인지 자 천방 때렸고요 자 지금이 지금이 기회에요 지금이 기회에요 빨리 때려야되요 빨리 때려야되요 지금 어디가나요 어디가나요 아 아 파란팀 너무 못쌌었어요 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아 너무 잘 컸어요 너무 잘 컸어요 이거 잘 크네 잡을수만 있으면은 최고입니다 잡을수만 있으면 돼요 잡을수만 있으면 돼요 잡을수만 있으면 돼요 잡을수만 있으면 됩니다 잡을수만 있어요 잡을수만 있나요 이 있나요 야 이걸 빠진다고요 이걸 빠진다고요 와 이걸 빠진다고요 와 자 이거를 아 다 잡혔어요 아 파란팀 너무 불리해요 파란팀 너무 불리해요 파란팀 너무 불리합니다 레벨업적으로도 높고 짜음쪽으로도 너무 불리합니다 자 잡아줘야되요 무조건 잡아줘야되는데 스피드케어 가지고 솔직히 잡히진 않습니다 그거 잡아주고 잘 이렇게 때려주고 해서 잡아줘야되는데 욕심부리면 절대 안됩니다 좋습니다 잡히나요 야 잡았어요 이겨줘야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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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서 이겨줘야되요 레벨업 여기서 차에 놔줘야됩니다 여기 차에 놔줘야되요 자 이거 잡아줘야되요 잡아줘야되요 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잡아줘요 잡아주나요 아 못잡아줘요 아 안잡혀요 안잡혀요 야 이게 잡히질 않아요 잡혔어요 잡혔어요 잡혔지만 아아아아아아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 때려줘야되는겁니다 맛있습니다 와아 궁을 너무 잡혔어요 아 위험합니다 픽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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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혼자서는 힘이 되지 않아요 파란팀이 너무 불리하게 가고있어요 파란팀이 너무 불리하게 가고있어요 아아 같이 싸워줘야되요 지금은 승산이 없어요 지금 2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격할 수 있을지 일단 빨리 레벨업을 해가지고 최대한 싸우지 않고 레벨업해주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하 위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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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혼자서 싸워주면 안되요 이길 수가 없어요 누카리님 혼자서 절대 못 싸워줘요 이겨서는 안되요 이래서는 안되요 아아아아아아 너무 불리해요 너무 잘 컸어요 자 일단은 레쿠자 싸움이 될거 같은데 레쿠자를 어떻게 잡는지 어 야 현빡 날렸어요 야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야아아아 3다운 콩보 제대로 들어갔고요 자 이거 잘 잡아줘야됩니다 지금 잘 잡아줘야되요 예예 지금 가운데 때리고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걸 어떻게 잡아줘야되는지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뭐하고있는건가요 지금 뭐하고있는건가요 지금 싸워주고 같이 싸워줘야죠 아 너무 아쉽습니다 같이 싸워주지 않아요 너무 한 캐릭터에 너무 몰려있어요 아 위험합니다 이거 지금 이쪽에 지금 딸려있을 때가 아니에요 좋아요 잠깐만 이거 싸워지나요 싸워지나요 아 안 싸워져요 위험해요 자 과연 아 잘 피했어요 자 이거 한마리씩 한마리씩 자 한마리씩 잘 잡아주면 돼요 지금 궁은 다 빠졌고요 웬만한 웬만한 캐릭터 지금 궁 다 빠졌기 때문에 싸워줘야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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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줘야됩니다 싸워줘야되요 싸워줘야되요 지금 싸워줘야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싸워줘야됩니다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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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왼쪽 팀이 먹었어요 지금이 기회에요 20초밖에 안남았어요 야 이걸 이기나요 야 다진걸 이기나요 잠깐만요 이렇게 역전이 된다구요 야 위험합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아래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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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되요 야 몸 넣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끝났습니다 자 야 야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야 Man See Ma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